그럼 미리 연락을 해줘야죠. 어떻게 우리 집으로 오신다는데. 준아 엄마 왜 옛날에 식모살이 할 때 말이지. 아니 왜. 순전에서 식모살이 할 적에. 식모살이? 또 왔네. 돌아가자. 엄마! 오늘 도망가요! 러시아로 다시 가게? 러시아요? 오늘 아침 10시 모스크바에 비행기요. 빨리 가요! 시간 없어요! 호다시 또 왔다 갔다 또! 저 미친놈 또 쇼하러 오네. 내 마들아 지금 톡 낀단 말이야! 아! 마지막.